으으으을 으아riz함 자 맞아! 저번 시간에 남의 집에 놀러 왔었어요 어, 이 박박이 형님 집에 놀러 왔단 말이야 우리 층으로 올라가 볼까? 옹.. 소개 한 번 합시다 친민한 소개 왜 이렇게 화가 나 계셔 이 분 아이구 거얼만 보면은 IP-Q 옴리 땡겨가지고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이 반갑네 자네는 풍성하구만 나는 머리카락어오 진 sebagai 나는 머리카락 부서한 새끼는 X 오 eaba 머리털도 없는 게 뭔가 장난을 한 번 쳐볼까요 아저씨한테? 내가 머리 잘하게 해드릴게요 충격요법으로 좋아해 급정색 뭐야 이 아저씨 위험한 아저씨야 군조장인가 봐 장난을 좀 쳐야 돼 이 사람한테 겁주기 겁을 어떻게 주려고? 주둥이 이 새끼 웃음 참고 있는 거 게임한다 너 뭐하니? 오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? 너도 심지어하니? 알아가기 너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련? 절대 그 게임 기운 뺏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고 아 컴퓨터 두 대야 같이 게임하시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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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신경전 오죠 신경전 오죠 아 근데 이거 컴퓨터가 게임이 게임하기가 없네 이 컴퓨터는 얘네 집이긴 한데 이거를 뺏어야겠어요 떠나달라고 부탁해 너네 집이지만 좀 떠나줄래 이 쓰레기 새끼야 공부해 빨리 어린놈의 자식이 어디서 게임을 하고 있어 나와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많은게 게임을 하려고 심지어해야지 와 재밌다 와 신난다 간다 응 가라 와 너무 재밌어 피아노 한번 쳐볼까요? 자 여기 남의 집입니다 철저히 도 따 피 행 기 날 알아 날 알아 뭐 뭐 놀리러 왔냐? 오 그림 그려 와 그림 그리는 여자 와 팔에도 그림 그렸어 당신의 노래를 들으니 영감이 막 떠올라요 당신은 나의 뮤직 이 뭔 개소리야? 일어나봐 일어나봐 피아노가 중요한게 아니야 지금 혹시 싱글이에요? 잇잇 아 에릭과 부부래 유부녀에요 여러분 경찰 경찰차 잡혀가 안돼요 수작 부리지마 하지만은 힘드는 뭐든 되는 게임이라든가 작업용 멘트하기 저희집에 오면은 제가 선물을 줄게요 어 싫대 안녕 어 기분 상했어 우리 남편한테 일러야겠다 별 가짠치도 하는게 아 짜증나 기분 잡쳤네 싱글 됐어 너랑 안너라 해시 게임이나 해야지 아 준웅아 게임 좀 그만해 컴퓨터 좀 그만해 준웅아 어 밖에 나가고 사람들 좀 만나고 친구 좀 만들라니까 샷건 치지 말고 샷건을 쳐 음 그렇지 요건 어떨까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죠 그럼 요거는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죠 왜그래요 실력도 머리처럼 녹쑤셨나 어 주둥이 지금 뭔가 불편해 아 졸려 주둥이 아아 야 이 미친 애기야 니가 누적을 했잖아 미친놈 엎으면 어떡해 아니 아 봐주지도 않고 내가 다시 이 새끼랑 두나봐라 똥으로 싸고 자야되나 자다가 싸는거 아니겠지 어 근데 할아버지나 할머니야 독박 써요 아이고 왠 주새끼 저거 에이 몸 진짜 안되겠다 이것도 사랑의 큐피트 주둥이가 가가지고 같이 주무시게 침대를 뺏어야겠다 나오세요 내가 잘거니깐요 안녕히 주무세요 오 일단 못자 남의 침대는 못뺏어 깨워 할아버지 일어나보세요 그리고 자버리기 왜 불러 젊은이 자꾸 제가 자게요 안 꿀잠 어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는 어디서 주무셔 어 어디가 졌어 아니 같이 주무시라니까 어디가 졌어 우리 할아버지 그냥 아니 아니 너무 미안한데 아니 시아버지 좀 같이 재워주면 안돼 재워잠 좀 하시잖아 아 이 나쁜 며느리 이거 진짜 아 나가 나가 이 자식아 끔찍해 주둥이가 표정봐봐 여기도 샤워부스 있죠? 오케이 여기서 한번 씻으십시다 와 시원하다 아 이 집 샤워부스가 뜨뜻한 분이 잘 나오네 아 왜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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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왜 그러고 있는거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금 이거 결론다운 다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어 썸바 동생이다 어 춤춰볼까? 어 춤출 수 있어 춤출 수 있어 아 장인아랑 안녕하세요 관심 1도 없고 자 얘기를 좀 해볼까? 춤을 가르쳐줄래? 처 대 춤 좀 알려줘 처 대 이건 뭐라 그래 또 같이 춤추세요 같이 춤춰라 그렇죠? 어 병신도 열심히 춰라 야 뭐야 저 누가 이 미친 새끼 컴퓨터 그만 하라고 여기 트윈배드거든 여기? 헐마 이게 뭔 상황이야 이게 똥 싸움 생각 좀 해봤는데 안 되겠어 이거 썸머한테 한 마디 해야겠어 자기야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줘야겠어 관심사에 대해 얘기해 지금 내 관심사는 이거야 이게 어떻게 된건지 뭐야? 여기서 이러고 있어 저기 네 방 아니었어? 우리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낸 방이 네 방이 아니었다고? 장소가 뭐가 중요해 나 우울해질라 그래 왜 그래 너한테? 그럼 지금 사랑 나누게 하면은 지금 둘 다 자고 있거든요? 어디 가는데? 어디 가려고 둘이 이런 눈치 있는 새끼 이런 눈치 있는 새끼 나 이 스쿼트 트래비스 이 눈치빵스 새끼가 이 새끼가 자 그럼 이 친구도 눈치인지 한번 보러 갈까요? 온도 끝 어떻게 알고 멋있어 이러는 거야 어떻게 알고 이 자식들 아 여자의 직감인가? 어